구미 도심의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중앙공원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시의의에 동의를 읊지 못해 사업은 중단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미시 의회는 이번 달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중앙공원 개발 사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의회가 중앙공원 개발 사업을 동의하면 실시 계획 인가와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지역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중앙공원 부지 가운데 30%를 주거와 상업 지역으로 개발하는데 3,400여 세대가 넘는 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은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우선 녹지 비율이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중소도시는 일몰제가 절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임차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공원을 비롯해 구미시가 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모두 3곳. 하지만 꽃동산과 동락공원은 법적 분쟁과 사업 예정자 지정 취소 등으로 제자리 그름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공원 일몰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의회가 중앙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BC 박영훈입니다.